그 이제 제가 창업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읽었던 책이 스타트 위드 Y라는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Y,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담긴 책이었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창업할 때 뭐 나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해요 뭐 이런 이유로도 충분히 창업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이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굉장히 깊숙한 그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심오한 동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쵸 필요한데 일단 취업과 창업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창업을 사람들이 돈과 경제적 성공에 조금 연관을 많이 시키시는데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요? 취업을 해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창업을 했나요? 아니, 취업을 했죠 취업이잖아요 토트넘에 취업을 했죠 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돈 받는 실업팀이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면 실업팀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는 해치펀드 펀드매니저도 취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보통 연봉을 막 20억 넘게 받으시고 그렇죠 창업을 해서 1년에 20억 넘게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취업과 창업은 경제적 성공과 크게 연관이 없어요 아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대박을 노리고 창업을 하는 건 일단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게 돈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원이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돈도 시간을 써서 사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 일을 한다 그 몇 시간을 써서 이걸 돈으로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자원은 사실상 시간이 되는데 창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시간의 자유는 잘 모르겠고 시간의 자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건 느끼실 거예요 이 촬영 오늘 우리 하고 나면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잖아요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 부모님을 잠깐 봐야 돼 그럼 일단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와서 밤새 편집을 하시든 자율성이 올라가요 근데 취업은 그게 안 돼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축구 경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취업과 창업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커요 그리고 창업을 해야 되는 동기라고 한다면 저는 보통 여러분들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라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창업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긴 한데 취업을 통해서 바짝 벌고 파이어족이 돼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창업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로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요새 좀 자기개발서의 흔한 클리셰인데 나는 막 흑수저였어 또는 막 오타쿠 히키꼬모니였어 그랬다가 저는 일단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흑수저인데 어떻게 오타쿠가 될 수 있지 그쵸 그쵸 오타쿠 되게 공급진 취미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흑수저 오타쿠라고 본인 스스로를 포장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또 보면 대학도 나왔어요 맞아 맞아 아니 흑수저라며 그래 돼?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나는 흑수저 오타쿠 히키꼬모리였는데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공식을 발견하세요 그분들 보면 그리고 그 공식대로 살았더니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인의 성공을 조금 더 포장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시작점을 낮추려는 행위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일단 흑수저라는 것 자체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노력을 약간 비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흑수저가 아닌 이상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밥도 정말 삼시세끼 마시게 차려주시고 저는 그래서 흑수저는 일단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현대차에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몇 개 던지니까 창업의 동기가 어 이러니까 창업을 해야 되가 아니라 제 책의 제목처럼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했다 혹시 취업하셨나요? 취업은 아니죠 통상적인 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루트죠 그게 아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공부 끝났으면 돈 벌어야지 너 사회인이니까 너도 가족 구성원 하나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돈 벌어야지잖아요 저는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현대자동차 다니던 당시 저한테 질문을 딱 순서대로 했어요 너 몇 살쯤 퇴사할 것 같아? 퇴사할 때 수중에 돈 얼마 있을 것 같아? 너 몇 살쯤 죽을 것 같아? 그럼 퇴사하는 시점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거기까지 왔었을 때 너 그러면 창업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거기 아니? 라는 대답을 했고 그래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냥 그거예요 딱 질문이 여러분이 창업을 할지 말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할지 이슈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분들 정년으로 좋은 회사들 퇴직하시고 창업하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실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요새 아까 제가 사회 현상이 수명이 늘어났는데 퇴직 시점은 앞당겨져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이 현상을 악화시킨 조건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나요 그렇죠 퇴직하는 시점에 애가 대학도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럼 나는 퇴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죠 대학 등록금도 가야 되지 어학연수 간 되지 교환학생 간 되지 유학 간 되지 갑자기 애가 공부를 잘해 석박도 안 되지 근데 애가 결혼할 때 또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퇴사를 하는 시점에 돈을 10억을 모았건 20억을 모았건 게다가 그거 보통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죠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못 버틴다 이거죠 내 가족에 대한 서포트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퇴사를 50대에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이가 그럼 80대 정도 된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또 아프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게 악화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가서 창업할 바에는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50대 60대의 나이로 지금보다 지치고 병들고 늙은 상태로 그때 나도 아플 거잖아요 맞아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뭐 암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상태로 창업을 할 바엔 지금 더 혈기왕성한 나이에 우리 딸한테 아직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나이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건강해 주실 때에 지금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한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는 인생의 경제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 그런 분들 대단하시고 존경하고 축하드리지만 창업한다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작가님께서 들어보면 선택자 두 개네요 일단은 뭐 빨리 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한 50점 끝이 보인다 그 안에 돈이 필요 없을 만큼 벌어서 투자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조건을 드리는 게 누구나 그냥 대기업 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현재 갖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대기업을 기준으로 고위임원 상무 전무 말고 부사장 이 정도 까지 올라가서 임원직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직장인이 훨씬 낫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거 저는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엘리트여서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임원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좀 단계가 많았죠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은 못 가죠 구태타니까 못 가니까 부회장까지라고 봤었을 때 한 전무 부사장 정도 되면 연봉이 막 5억 10억씩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창업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유지는 고사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도 없었어요 가능성도 고사하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업을 선택한 거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께서 본인은 거기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올라가는 과정은 인생은 다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 본인이 뭘 잃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잃어야 하는 대가로 내놓는 것들이 내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과 친구와의 관계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라면 그것을 얻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게 맞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창업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창업은 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자율도가 있어요 내가 좀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다 창업하면은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창업가는 주 40시간 일을 하지 않기 위해 80시간 일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완전 공감하시죠? 저희는 주 40시간 일을 하기 싫으니까 주 80시간 일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주 100시간 일한다는데 근데 대신에 그 80시간이 됐건 100시간이 됐건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이제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구나 까진 되지 않았어요 써있잖아요 안을 수 없다 창업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당신도 창업하세요 저처럼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마법의 공식이 있고 이걸 따라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럼 뭐 나는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뭐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하면 뭘 알아요 사실 이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해도 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 창업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첫 번째 기술이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에는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요식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요리를 잘해야 요식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렇게 창업을 하시면 되는데 창업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 말부터 드려요 당신이 지금 무슨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셨건 망하실 겁니다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그래요 그렇죠 제가 대표님을 댔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를 가요 그럼 대표님한테 자 들어가서 돈 따실 겁니다 하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대표님 오늘 이 돈 들고 가면 잃으실 겁니다 믿으실 거예요? 믿죠 잃을 거니까 카지노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창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뭘 하든 망해요 일단 망하는 게 기본값이다 기본값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창업이랑 취업이랑 똑같다고 설명을 드린 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첫 번째 입사 지원서 이력서 첫 번째 면접에서 대뜸 붙어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창업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취업을 하잖아요 왜? 될 때까지 하니까 창업도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음 근데 사람들이 창업은 무슨 일생일대에 네 기회처럼 그렇죠 마치 꿀벌이 자기 침 쏘는 것처럼 꿀벌 침 쏘면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업도 될 때까지 하면 되듯이 우리가 입사 면접 보러 갈 때 나 여기서 면접 안 붙으면 죽을 거야 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면접비나 받고 그걸로 술이나 한 잔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창업도 똑같아요 애초에 실패를 해도 괜찮게 설계를 하고 가야 돼요 음 그래서 기술 창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창업은 장점은 성공을 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점은 그 성공이 시작되는 시점이 좀 멀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상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매출이 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고 네 그러면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크게 성공하니까 이게 미디어의 뉴스화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 창업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웬만한 기술 창업자들보다 동네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맛집이 돈 더 잘 법니다 오 그래서 기술 창업은 본인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면 한번쯤 해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대부분의 창업들 제가 했었던 이 17개 아이템들도 교집합도 없고 저 이 안에서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네 기술이 없습니다 네 제가 남들보다 그나마 좀 잘하는 거 요리 요리 아 잘해요 와 잘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이제 제 아내와 제 딸을 위해서만 쓸 거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제가 기술 근데 요새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블록체인도 했었고 다양한 좀 기술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요새 유튜브도 발전되어 있고 책도 너무 많고 배울 수 있는 데도 너무 많아서 배우는 건 금방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배워서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그 때 이제 틈이 벌어지고 이제 틈새가 발생을 하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침투를 하는 게 저만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그 외에 뭐 따르게 뭐 제가 뭐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선 뛰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즉 항공우주공학과 관련된 학위도 없고 네 맞아요 전문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봐요 이런 것들 없는데 어떻게 했냐 공부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공부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작가님 이제 책에서 회사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에서 뭐 배우시고 나오신 거예요 현대에서 이게 재밌는 게 회사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때는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퇴사를 할 때도 현대자동차가 목표예요 창업적으로? 왜냐하면 퇴사를 할 때 제가 현대자동차에 100분의 1만한 회사만 만들어도 네 그렇죠 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목표가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회사 안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회사 조직도만 저는 거의 한 달을 뚫어져라 봤고요 이 회사가 그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저희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M채널이라는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 조직도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 조직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 경영지원본부에는 이런 팀들이 있구나 아 재무는 이렇게 돼 있구나 아 회계팀들은 이렇게 있구나 아 세무팀도 있네 못도 있네 하면서 아 연구소는 이렇게 조직돼 있고 영업조직은 이렇게 조직돼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보다가 이 팀은 대체 왜 있지 하면 대뜸 전화 거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물어봐요 네 뭐 하는 팀이에요 아 그럼 답 안 해줄 리도 없어요 그렇죠 뭐 왜 물어봐라고 물어보기에도 회사 직원이 물어보는데 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다 궁금하면은 차나 한 잔 하시죠 하고 쫓아가요 음 그럼 그들도 그냥 어 내 팀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음 최고죠 현대면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직장인이신데 창업을 준비하신다 본인 회사부터 들고 파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뭐 만약에 지금 스타트업에 계신다 뭐 한 100명 이하의 규모의 회사다 그럼 대표 잡고 밥 먹고 술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네 그 이제 월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월급을 저도 한 6개월 정도 받아 봤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고 네 생각보다 이제 뭐 쉬는 날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되게 소액이었는데 불구하고 받다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좋죠 없으면 또 서운하고 약간 좀 네 네 네 네 이 월급이라는 게 그 창업 위지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안주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극복하셨어요 일단 월급을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샤크탱크라고 혹시 봐보셨나요 아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성공한 창업가 중에 좀 입담 좋은 분들 한 5,6명 앉아있어요 쇼파 이러고 다 그들이 샤크해요 네 네 네 네 상어라고 불려요 네 네 네 네 네 샤크들이 앉아있으면은 이제 막 창업한 신생 기업의 대표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발표를 하고 실시간으로 그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오오 그 현장에서 네 네 왜 우리 그 막 케이팝 스타 같은 프로그램 보면 현장에서 당락을 결정 짓잖아요 네 뭐 박진영 뭐 보아 이런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 회사 지분 몇 퍼센트를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 투자 이렇게 막 딜도 보고 하는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도 샤크탱크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 운영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케빈 오리어리이라는 이제 미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번은 그런 말을 해요 월급은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 마약이다 너의 꿈을 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회사에 앉아서 회사가 모든 위험을 배제해준 채 너한테 특정한 임무를 주고 네가 그걸 수행만 한다면 매달 같은 시점에 너한테 월급이라는 먹이를 줄 것이다 feed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육이죠 feed라는 표현을 해요 they will feed you with celery 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급이라는 먹이를 줄 것이다 여기서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월급이 뭐 마약이야? 월급이 먹이야? 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거는 회사가 당신의 위험 리스크를 대신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보면 인간이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잖아요 지구에 정말 많은 종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위험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은 포유류 중에서 최강의 개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1대1로 사자랑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세요? 못 이기죠 개도 웬만하면 못 이겨요 네 계속 못 이겨요 진돗개랑 1대1로 싸우면은 웬만하면 못 이겨요 맞아요 한 번 물리면 진짜 끝이잖아요 치타 표범 말할 것도 콧불소 콧불소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먹 아무리 날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지구에서 최고의 종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지구력이고 진화를 할 때 사람만이 유일하게 전신에 땀샘이 있어서 누구보다 더 오랜 시간 뛸 수 있대요 더 빠르게 못 뛰는데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뛸 수 있어서 실제 사람과 말이 마라톤을 하는 경주대회가 유럽에서 열리고 하는데 사람이 이겨요 말은 빠른 속도로는 달릴 수 있는데 사람만큼 막 오래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땀샘이 생기고 그 땀샘이 생겨서 그 지구력을 통해 사람이 오래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만이 유일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투척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투척을 하니까 창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강하게 컸는데 대신에 잃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잃은 게 바로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투척도 가능해진 거죠 서 있기 때문에 잃은 게 골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산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길이 줄어드는 거죠 산모의 산도가 그러면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생각해보시면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맞아요 맞아요 웬만하면 막 말 같은 거 망아지 태어나면 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쫓아다니고 되게 큰 상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애기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를 공동 육아제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를 다 같이 지키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를 형성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가설 중에 하나겠죠 모르지만 근데 그 이유 자체가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위험을 없애는 행위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근데 이 위험을 남한테 맡기는 행위가 당장은 안전할 수는 있겠으나 나의 성장 동력과 그 정말 성장의 기본이 되는 씨앗을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월급이 먹이고 마약인 게 무섭다기보다는 회사가 너의 위험을 일정 기간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위험한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대에 띡 하고 회사에서 뱉어져 근데 50년 더 살아야 돼 가능하냐 이거죠 성장을 못한 거네요 회사 때문에 안 한 거죠 할 수는 있었겠지만 편하니까 30년 동안 매달 월급 주면 거기 또 관성이 생기잖아요 작가님이야 이제 그 월급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딱 끊고 나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한 별 꺾었습니다만 이제 공무원이 되게 열풍이었던 것도 네 그냥 너무 이제 안전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네 말 그대로 불확실이잖아요 네 불확실한 거를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어불성설입니다 음 대비할 수 없다 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대비를 해요 그럼 그 자체로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네 빗방울을 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은 피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잘 맞냐 하죠 뭐 우산을 핀다든지 와 아니면 뭐 처마 밑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즐겁게 맞아버리든 비 오는 날 밖에서 걸으면 생각보다 기분 좋을 때도 있거든요 네 막 수중 축구할 때 보면 되게 막 드라마틱하고 그런 느낌처럼 그런데 불확실성은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거냐 아 그래서 계속 잘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불확실성의 종류가 한계가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어느 날 누가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잘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통보한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 뭐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뭐 그 종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안 해본 게 없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랬을 때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써보던 예전에 했던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을 써보던 하는 식으로 대응을 계속하다 보면 그런 대로 익숙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회사에서는 내 불확실성 리스크 위험을 다 가져가 주잖아요 그걸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몰아치는데 툭 뱉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불확실성이라는 건 대응의 영역이다 대비는 못하죠 대응의 영역은 결과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응력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나는 울타리 속에 있음으로써 그 대응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이게 복서들이 맨 처음에 복싱관에 가면 줄넘기부터 시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주먹 날아올 때 눈 안 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못 피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것부터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불확실성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맞아 봐야 눈 뜬 상태로 이 주먹을 맞아 봐야 다음에 주먹이 날아올 때도 끝까지 눈 똑바로 뜨고 응시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 이거죠 잘 맞든 안 아픈 부위로 맞든 피하든 막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다닐 때는 아예 회사가 앞에 방패를 쳐주니까 작가님께서 이제 17개 사업을 하시면서 잘 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라기보다는 제가 17개 중에 11개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실패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6개가 성공한 이유? 이게 맞는 건가요? 성공도 아니고 생존인데 성공이었으면 지금쯤 그 영화 대사처럼 어디 모히또 가서 몰디븐 한 사람은 있을 텐데 제가 책을 내고 참 아쉬운 게 아쉽다라기보다 난감한 게 책 냈으니까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는 표현을 한 책에서 단 한 번도 이 300페이지짜리 책에서 제가 성공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 앞에 써 있어요 실패를 즐기는 창업가라고 성공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실패가 당연하고 생존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저희 딸을 2017년에 낳았는데 저희 딸이 돌이었던 한 2018년 정도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 걷는 거를 직립보행을 시작하는 광경을 매일매일 지켜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애기가 맨 처음에는 이런 걸 잡고 쓰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한 발자 한 발자씩 잡고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지대를 놓고 걸을 때를 잘 분석을 하면 얘가 걷는 이유가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넘어지려고 걸어요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두 발 페달에 올려놓고 서 있을 수 있으세요? 넘어지죠 그걸 이제 스탠딩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저희도 우리도 한 번 해보면 5초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횡단보도에 왜 끝까지 한 번 서 있어 보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때는 안 넘어지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는 한쪽으로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못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애가 걷는 이유가 안 넘어지려고 걸어요 사람도 걸을 때는 이쪽으로 안 넘어지거든요 자전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딸이 걷는 이유가 안 넘어지려고 이게 중심을 잡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거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나 창업하는 거랑 비슷하다 안 망하려고 나아가는 거지 이게 망한 이유도 없어요 사실 원래 망해요 진짜 저는 창업을 하는 이유가 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생각보다 창업을 실제로 하신 많은 분들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못나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초에 실패가 디폴트 값이고 안 실패를 하려고 아등바등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되는 거지 이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대박 성공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질문 딱 하나로 그 모든 분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너 했던 거 다시 해봐 그게 진짜 네 노력이었고 네 공식이 있었다면 네가 만든 회사 똑같이 만들어봐 못해요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심지어 그 변수들 중에 대부분은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인지도 못해요 이런 변수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수가 가미된 그 회사를 다시 못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가장 잘 만드는 집단들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삼성 현대 LG 기타 등등 그들조차 신사업이 실패를 해요 삼성도 방산 넘겼죠 현대도 예전에 전자 넘겼죠 신사업 실패한 거잖아요 걔네들도 실패하는데 개인이 뭐라고 매번 성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재연이 불가능하다면 공식은 존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일정하다면 언젠가 운에 적용을 받을 거고 그 운에 적용을 받는 순간까지 서 있으려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계속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아기가 걷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거나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이라는 말 들어가 있어서 창업을 권장하는 줄 알았더니 창업하면 기본적으로 망한다 저는 권장을 안 해요 이게 권장문이 아니에요 창업을 하면 어떠십니까? 당신도 창업을 해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일을 사회 현상이 이래요 수명이 늘고 퇴직이 빨라지고 아이는 늦게 낳고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지 권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작은 창업들을 시도해봐라 이 얘기인가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궤도 따라왔잖아요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장 25년이 될 수도 있는 25년 30년이 될 수도 있는 직장이라는 이제 퇴직이라는 종착역까지 가는 그 궤도상에 있잖아요 그 궤도에서 탈선을 하는 방법을 알리는 가이드북 같은 책입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최근에 학생들이 창업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른들처럼 창업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지 어렸을 때는 요새 특히나 약간 영앤리치에 대한 사람들이 동경이 좀 많아졌잖아요 젊은 날에 래퍼들도 그런 친구들도 많고 하면서 플렉스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부터 좀 영향을 친구들이 많이 받기는 하는데 학생 친구들이 그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너 직장인이면 대비할 수 없다 아직 직장인도 아니니까 그 얘기도 안 통해서 오히려 저는 좀 원초적인 이야기로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을 알려줄게 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경제 시스템의 이름이 자본주의야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래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래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는 게임의 이름이 자본주의인데 게임의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자본가가 승자야 이 게임의 승자는 자본주의는 사람을 양분합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로 그럼 게임의 승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름부터가 자본주의인데 자본가가 승자겠죠 이 자본가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주죠 생산시설을 사유화한 사람들 이 자본가야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를 조금 더 잘 분리를 해놓죠 4사분면을 만들어서 ESBI 4분면을 만들어서 E와 S는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든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고용인들은 고용된 월급쟁이들은 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옆에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가 자본가로 분류를 해서 저는 그 개념을 먼저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기 약간 치트키라기보단 이 ESBI 4분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두 가지 존재를 저는 거기다 가미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공공선에 기여하는 사람들 공무원 군인 등등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약간 오퍼레이터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이 ESBI 4분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E인데 E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넣는 분들이고 대신에 그만큼 죽는 날까지 연금으로 보장을 받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E, B가 오는데 그분들이 다 도로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고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 ESBI 4분면에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성직자 또는 자연인들 그들도 ESBI 4분면에 약간 득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면서 게임의 룰을 좀 알려줘요 학생들한테 네가 어딜 갈래? 근데 사실 E, S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손흥민 E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따지고 보면 E예요 S도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면서 사실 근데 ESBI 4분면이 E가 됐건 S가 됐건 B가 됐건 I를 겸직할 수 있어요 인베스터를 그렇죠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너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학생들한테 좀 원초적으로 이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로버트 기오사키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게 우리가 정작 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돈인데 그 누구도 돈에 대해서 안 알려준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시스템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준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저도 거기서 이제 어 맞는 말이네 하면서 저도 이제 한 명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한테 이 시스템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줬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 반응 일단 제가 그 강의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있는 세종대 강의가 수백 개가 있는데 좋을 때는 그게 또 석차가 나와요 아 강의 평가 순위 네 한 자릿수도 해보고 와 수백 개 중에 학생들이 너무 약간 명강을 들은 것 같다 라고 극찬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왜냐면 어딜 가도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실제 그들한테 조금 기본적인 룰을 많이 알려줘서 돈을 이루고 있는 빚과 세금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약간 기호사키의 영향을 저도 많이 받죠 뵌 적은 없지만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어 책을 꼭 안 읽으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모두가 창업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이러면서 저 약간 티징을 하죠 약간 약올려요 네 어그로를 끄는 게 네 모두가 창업을 하면은 저를 위해선 누가 일합니까 음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모두가 창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아까 했었던 질문 언제 퇴사할 것 같으세요? 음 퇴사할 때 수중에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으세요? 음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음 살 아 또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퇴사하는 시점에 모은 돈으로 그때까지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다 예예예예예 라고 대답하셨으면 네 창업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창업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음 처절한 길이고 참혹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고 이 수입도 들쭉날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노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음 최종적으로 창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 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네 제가 그 생각을 먼저 해봤던 사람으로서 음 지금까지 총 열일곱 번 창업을 하면서 음 느꼈었던 것들을 음 이 책에 다 담아놨으니 음 한 번쯤은 가볍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음 이게 제가 예전에는 책을 보면서 네 책을 쓴 사람들이 이 책 외에도 뭔가 본인의 정말 비밀 같은 거를 책에는 안 담고 네 직접 갖고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써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책 분량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아끼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연결해야 된대요 네 개념이 아니라 네 모르던 것도 알아서 갖다 넣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제 모든 것 그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 열일곱 번이나 창업을 한 사람은 그동안 뭘 느끼며 어 했는지 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책 안에는 제가 열일곱 번 창업한 얘기는 없습니다 음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럴 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담아놓지 않고 그 열일곱 번 창업에 관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 채널 음 세 글자입니다 시작선 시작선 아 시작선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창업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나는 어떻게 창업을 했고 네 어떤 실패를 겪었으며 어떤 고민들을 했고 뭘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주실 거니까 네 망하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신은 창업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이정엽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실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